요즘에 축구만 해서. 이게 돼? 이 정도, 이 정도. 우와, 이게 됐어. 대박이다. 뭐 이 정도입니다, 이 정도. 맛있다, 맛있어. 호두 잘 익었네. 호두 잘 익었어. 뚝뚝뚝 이 정도. 가능해요. 신진식 선수 가능합니다. 신진식 가능할 겁니다. 본인이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지. 그렇죠, 그렇죠. 오, 되겠다. 되겠다, 되겠다. 손을 막 떠시는데. 신진식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, 한 번만.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. 신진식 호두깨기. 신진식. 아야. 어, 깨졌어, 깨졌어. 어디. 어, 깨졌어, 깨졌어. 아니, 진짜 깨졌다니까. 깨졌어, 깨졌어, 깨졌어. 아니, 진짜 깨졌다니까. 본인이 이렇게 놀래요. 저도 이거 처음 해 봐서.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많이 안 나오네요. 계속. 아니, 근데 형 그래도 손바닥 힘은 좀 살아 있지 않나요? 손바닥 힘은 좀 살아 있습니까? 손가락 말고. 손바닥 힘은 살아 있다. 사과. 사과를 손바닥으로? 에이, 이거는. 손바닥으로? 이거는 엄지손가락으로 깨지. 아, 그런 거 됩니까? 옛날에. 옛날에. 요한이? 아니야, 아니야. 하지, 하지, 하지. 보여주지 마, 보여주지. 아니야, 하지, 하지. 보여주지 마, 보여주지. 보여주지 마. 너는 앞으로 내 옆에서 보여주지 마. 하지, 보여주지. 손바닥 힘 봅니다. 호두 깨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. 손바닥은 살아 있다. 손에 이 압력이 어느 정도나 되단지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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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과를 세상에. 사과 집이다, 지금. 어마어마하다. 이걸로 깨끗해. 대박입니다. 일단 신지희 씨의 이 정도입니다. 신지희 씨의 이 정도입니다. 뭐야, 뭐야, 뭐야.